기도해줘, 식기도. 앞뒤 전에 꼭 기도해야돼, 식점 기도. 낙하사팀입니까? 여보세요? 식기 밑에.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의 키스레즈, 저 디제이 이특이라고 합니다. 유미씨 맞으시죠? 믿지 맞아요. 여러분 사기 전에 믿죠. 여보세요? 잠시만요. 예? 여러분은 사기 전에 믿죠. 잠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빨리 문제를 맞추셔야 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시간 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유미씨 맞으시죠? 네. 23살. 네. 방송 듣고 계시고요. 네, 들었는데 방금 문제를 못 들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당에서 주문하고 기다릴 때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기도, 기도.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는 뭐죠? 아니, 정확하게 말씀. 식당 종합원 부르는 거죠. 저기요? 저기요? 이거 인정이에요? 종합원 부르기. 기도하는 행동이요? 네, 가장 많이 하는 행동. 시간 없습니다. 빨리 하세요. 주문할 때요? 네. 안 그러면서 전화 지금 바로 끊습니다. 아, 뭐뭐나세요? 청취자분한테.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뭐나신다. 전화 마음대로. 피드리님이 빨리 넘기라고 했어요. 전화 마음대로 걸어놓고 마음대로 끊고. 네,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대답을 안 하시면은 뒤에 분들이 또 상품에 걸려있는 문제라서. 지금 상하셨겠다. 제가 빨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미씨 정말.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네, 전 착한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사기절에 속지 마세요. 장미씨죠? 네. 좋습니다. 방송 듣고 계세요? 네, 네, 네. 방송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네? 자, 문제 내드릴게요. 어, 답답해.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당에서 주문하고 기다릴 때 가장 많이 하는 행동. 아, 행동. 손들어요. 손들어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손들어요. 정답 손들어요예요. 맞추셔야 돼요. 손들어요로 가는 거예요? 네, 붙여야 해서. 손을 든다, 뭐 이런 거죠. 방송 듣고 있는 분들은 맞추실 수 있어요. 우리, 우리, 우리. 유아 더 원.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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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 듣고 있나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문중인데요. 자, 정답은? 물 마시기.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건 최선을 다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왜 냉정하게. 감사합니다. 성함도 안 불렀는데. 아니, 이틱 씨가 물 마시기 하고 싶돼서. 우리 청취자분께서 물 마시기.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슈퍼주니어 키스라디오 이득인데요. 네. 방송 듣고 계신가요? 아니요. 자, 식당에서 주문하고 우리 사람들이 기다릴 때 가장 많이 하는 행동. 감사합니다. 네? 네, 숟가락 놓는다. 아, 숟가락을 놓는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나하나요. 네? 나하나요. 아, 하나 씨, 나이는요? 네? 나이는요? 18살이요. 18살. 시험 다 끝났어요? 아니요. 지금 시험 공부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로요? 네. 시험 잘 보고요. 네. 조금씩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아,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대체적으로 못 알아들으시네요. 아무튼 너무 고맙고요. 저희 키스라디오 많이 사랑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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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